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용찬 의원입니다. 반갑네요. 박용찬 의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들고 나왔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부정선거 의혹 특검으로 가려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월 7일 성남시장 이재명은 2012년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0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다큐 영화 더플랜이 개봉되었다. 이 영화 총지휘자는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호준.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4월 15일 이번엔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이 제작한 부정선거 다큐.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가 시사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직후 통계 물리학의 권위자 박영하 교수는 개표 결과를 분석한 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진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확률은 천 개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당시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은 무려 120여 건 재검표 실시 결과 상화 좌우 여백의 규정과 다른 규격 위반 투표지와 접힌 자국이 전혀 없는 신권 다발 투표지는 기본이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는 일장기 투표지, 녹색의 비례 투표지 색깔이 섞여 있는 배춧잎 투표지, 두 장의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등등 엽기적인 투표용지가 속출했다. 이렇게 이상한 투표용지가 무수히 나왔지만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한 대법원은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질질 끌다가 단 한 장의 투표지도 감정하지 않은 채 모두 비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22곳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증거 보존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비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른바 관심법으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 역시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접수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선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건이 터지더니 급기야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한긋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보안점검을 벌인 결과 통상적인 해킹 수업으로도 얼마든지 선거의 명부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충격적인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5월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최근 10년간 1200건이나 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이후에도 관외 사전투표 등 사전투표를 둘러싼 각가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이른바 블랙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대통령실도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침묵하고 있다. 저렇게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건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근간중,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토록 오랜 세월 불신받고 있건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황교안과 민경욱은 물론 이재명과 김호준도 제기한 사안인 만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특검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김정숙 특검 등등 여기저기서 특검 러시가 진행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부정선거 의혹은 김건희 특검이나 김정숙검보다 더욱더 중요하고도 절박한 사안일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껌으로 풀어야 한다. 대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규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니 특검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정말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리 부실인지 우리 국민이 앞으로 마음 놓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박용찬 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자세하게 페이스북에 쓰면서 특검으로 가리자고 했네요. 반갑습니다. 박용찬 의원님. 현역 의원으로는 김민전 의원에 이어서 박용찬 의원이 들고 나왔네요.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들고 나올 때 참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 날 지경이었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논평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김민전 의원에 이어서 박용찬 의원. 근데 의미 있는 건 김민전 의원은 첫 번째 현역 의원이 대장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 박용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중요하게 처음 들고 나왔대는 거 용기. 박수 또 칩니다. 박용찬 의원은 김민전 의원보다는 늦었지만 지역구 당선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됐는데 이런 걸 들고 나온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용찬 의원이 지난번 총선 나가기 전에 이봉규 TV에 왔었어요. 그래서 방송할 때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만 해도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선관위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 조목조목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조목조목이 들고 나오면서 부정선거를 특검으로 가자는 거. 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4명 중에 한동훈 빼놓고 3명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2명은 적극적으로 윤상현 일처음에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고요. 국정조사하자 평문회하자 제도개선하자 이렇게 나왔고 그 이어서 간혹 원희룡 후보가 부정선거 조목조목도 세게 들고 나왔어요. 나경원 후보는 약간 미지근하면서도 제도개선하자 하면서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들고 나왔어요. 한동훈만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4명 중에 3명이 들고 나왔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한동훈이 당선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선투표로 가면요. 한동훈이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누가 한 사람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이 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생각이 같습니다. 차상병특검 하면 안 된다는 게 나머지 3명하고 차상병특검 발의하자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고 부정선거 나머지 3명이 다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친윤이냐 비윤이냐는 조금 있지만 한동훈처럼 윤석열의 반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셋이 뭉치기가 쉽다. 그렇다면 결선투표 가면 한동훈이 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결선투표 안 가고 원희룡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뚜껑 열어봐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원희룡이 만약에 된다면 부정선거에 밝힌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공위원회에 선포했고요. 그렇죠. 최고위원회에 나가는 박용찬 이분을 비롯해서 김민전 의원도 최고위원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김민전 의원은 거의 지금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한 명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찬 의원이 되게 되면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게 되면 김민전 확실하죠. 부정선거 밝히는 거. 박용찬. 그다음에 당대표가 원희룡이면 뭐 이렇게 되고 지금 청년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김소연 변호사. 이분규TV에 매주 고정으로 방송하죠. 이거 부정선거 밝히는데 그동안에 앞장서 온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밝히는 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방송으로도 뭐 수퇴 부정선거 주장했고 실제로 부정선거와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법으로 행동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자 김소연 변호사 청년 최고위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청년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최고의 김정식 분도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최고의 유력한 김소연 김정식이 부정선거 주장하죠. 최고위원회에 김민전 박용찬 부정선거 밝히자. 특검으로 가자 얘기하죠. 자 당대표가 원희룡이 된다.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검 밀어붙이죠. 국정조사 밀어붙이죠. 청문회 밀어붙일 거예요.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이. 야 이런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온다고 그랬죠. 왔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당선되면 어떡하냐고요? 한동훈이 만약에 당선돼도 된다고 칩시다. 백번 양보해서. 최고위원들이 들으려면 자기가 어떻게 반대해? 청년 최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부정선거 특검하자 그러는데 그걸로 어떻게 반대해요? 반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러면 아주 공적이 될 텐데요. 아 그럼 정치 못해. 그건 안 쫓겨나야 돼요. 반대 못하고 그냥 따라갈 겁니다. 어 그래요 뭐 그럽사 뭐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깨름직하면서도. 그러니까 대세는 부정선거 밝히는 쪽. 부정선거 특검 부정선거 국정조사 부정선거 청문회 뭐가 됐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도 압박을 받고 부정선거가 증거들이 양심 고백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요. 미리 터뜨리는 게 낫겠다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도 압박을 받죠. 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어 부정선거 특검 주장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그러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야 이거 수사 빨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돌깡 막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중동 여태까지 입처 달았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 부정선거 얘기가 막 나오면 그거 보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뒤늦게라도 해야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는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정선거 때문에. 다른 건 뭐 아유.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사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중요한 이슈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여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달라집니다. 부정선거 밝혀집니다.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시간이 지체된 것뿐이에요. 이게요. 아유.